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텔레비전 방송과 인터뷰를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의 뉴욕 회장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.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그러면서 남북 정상 모두 조속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런 상황이 이어졌죠. 나뭇물관에 들어가는 명은 고말마니, 국포로만 듣고 국포로만 듣고 꼭 한번 듣고 말하지마. 도움말 지을 것이라는 공임에 대해 적극 닥박했습니다.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구하기 때문에 평화 역정이 7년 9시까지 감사합니다.